무릉도어 조금씩 정신에서 기다릴게요 에이... 무슨 의지 없어요 이 하늘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? 이 만일의 꿈이 나의 세계를 향오를 쉽지 이 만일의 꿈이 나의 세계를 향오는 시지 이 만일 상황에서도 내가 파악한다고요? 당신의 꿈이 나의 세계를 향오를 쉽지 당신의 꿈이 나의 동시에 어떻게 다 풀지 샹하우스는 환경을 당신이 있는 것이 나의 인간 세상이에요 그 은사친춘은 오직 당신을 신나기 위함이었어요